나의 이모 어제는 엄마의 건강검진일이었다. 동시에 할머니가 올라오는 날이기도 했다. 낯선 것이라면 모든 것부터 내는 엄마가 마음에 걸렸고 가뜩이나 작은 엄마와 할머니 둘이 큰 병원 안을 이리저리 헤맬 것을 생각하니 신경질이 나서 반차를 쓰고 함께 했다. 할머니는 석 달에 한 번씩 올라와 검진을 받고 약을 타간다. 할머니가 있는 지역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안산에서 영등포로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병원을 세 번 옮겼다. 석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은 막내 이모가 맡았다가 큰 이모가 맡았다가 우리 엄마에게로 넘어왔다. 가까이 사는 구하라 이모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내가 이유를 묻자 엄마는 모르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자기를 귀찮아하는 거라며 서운해했다. 엄마의 표정도 복잡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석 달에 한 번인데 어떻게 연락 한 번 없지? 너무하다는 불만이 떠올랐다. 그랬다가 그날 저녁 내 기억 속에 구하라 이모를 떠올렸다. 책을 많이 읽었던 이모. 언제나 할머니와 조카까지 살뜰히 챙겼던 이제는 옛날이 되어버린 이모의 모습을. 이모는 우리 자매에게 특별했다. 차도 없고 의지도 없던 아빠를 대신해 이곳저곳을 함께 다녀주었고 어린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거리에 살던 큰 이모한테는 전화하지 않아도 구하라 이모에게는 전화해서 엉엉 울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 내게 구하라 이모는 휴식 같았다. 엄마보다 말이 잘 통하고 똑똑했던 두 번째 엄마였다. 그렇게 기억을 되씹다 보니 문득 그 사람 변했어가 무용한 말이 되기도 하는구나 싶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된다거나 혹은 그래주기를 바라는 게 어떤 이에게는 아주 혹독한 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삶이 그저 살아남는 일이 되어버릴 때 생존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요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그 상태로 시간은 무섭게 지나가고 결국 많은 것들이 메마르고 썩어버릴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한결같기를 바란다는 건 이기적인 바람이자 모순 아닐까 이모의 삶은 이렇게 신경 써서 떠올리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이모를 덮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나는 상상해본다.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주위 많은 것들에 대한 의지도 함께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고 결정적으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진다. 관계에 대한 욕구를 상실하고 철저히 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녀의 삶을 생판 모르는 타임보다는 훨씬 잘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내 게으른 생각이 실망스러웠다. 아닌 척해도 마음에 툭 떨어진 본심은 금세 몸으로 번졌고 아침에 일어나선 벌처럼 체하고 말았다. 리베카 슬릿은 멀고도 가까운 에서 어떤 감정이입은 배워야만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다. 내 안에 없는 씨앗은 절대 자라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타인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안에 없는 걸 만들어낼 방법은 상상과 공부다. 감정이입 역시 공부하고 상상해야 할 때가 있다. 감정이입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여기며 나를 움직이지 않는 많은 것에 마음을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내 안에 없던 걸 만들어내고 연대하는 순간이야말로 어른이 되는 하나의 길일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이들과 멀고도 가깝다. 그리고 가족일수록 가깝지만 아득히 몰고 저 멀리 있다가도 금세 옆에 앉힐 수 있을 만큼 가깝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익할 수 없는 감정을 배우고 상상하는 것. 그게 타인을 향한 애정이며 내 씨앗과 상대의 씨앗을 말려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끈을 놓지 않는 마음. 이걸 아는 것과 알지 못하고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단 이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애정을 가졌었지만 언제부턴가 뒤돌아 떠나온 사람들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